대정부 질문이라는 게 국회의원에게 답변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잘 납득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이예요. 오늘은 오픈 AI에서 만든 위스퍼라는 모델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앞에 보신 영상처럼 트랜스크라이브랑 트랜슬레이트 트랜스크라이브라고 하면은 STT라고도 부르는데 스피치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음성을 문장으로 바꿔주는 그런 모델을 말하고 트랜슬레이트는 그냥 번역 모델이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위스퍼라는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안타깝게도 요즘에 채찌피티에 밀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빛을 바르지 못했지만 해외에서는 꽤 많은 이슈가 됐었던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약간 사이버펑크에 나오는 그 번역 기능을 구현할 거거든요. 이제 한국어를 인식해서 그 한국어를 또 영어로 번역하는 것까지 그래서 비디오에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영어로 번역해서 보여주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쉽고 신기하니까 끝까지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위한 콜랩 노트북은 영상 하단 설명란에 달아 놓을게요. 자 그래서 일단 위스퍼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의 GitHub의 위스퍼를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아다가 PIP 인스톨로 설치를 해주고 우리가 사용할 FFM팩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죠. 이거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스퍼를 일단 한번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어떤 예제의 음성을 좀 따오기 위해서 제가 이런 키스토리 블로그에서 한국어 회화 음성을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아주겠습니다. 이거를 샘플.mp3라고 저장을 한 다음에요. 이거를 여기 콜랩에다가 콜랩에다가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기에 샘플.mp3라는 파일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콜랩에서 한번 미리 보기를 하려면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실례지만 길 좀 물어봐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종로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저쪽으로 가셔서 지하철을 타시면 됩니다. 네, 뭐 이런 한국어 회화를 가르치기 위한 음성인데요. 이거를 한번 트랜스크라이브. 음성을 텍스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의 위스퍼를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CLI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리눅스 명령어를 사용해서 리눅스 명령어 사용할 때는 앞에 느낌표를 붙여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위스퍼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크라이브를 하고 싶은 파일에 이름을 넣어주고 어떤 언어인지, 기본 언어는 영어예요. 우리는 이제 한국어를 하고 싶으니까 코리안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모델의 종류를 지정해주는데 저는 미디움을 지정했죠. 모델의 종류는 제가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타이니 EN이라고 하면은 가장 작은 모델인데 타이니한 모델인데 잉글리시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타이니 모델은 여러 국가의 언어를 지원하는데 그냥 타이니 모델이 있고 그 다음 베이스, 스몰, 미디움, 라지 라지는 라지 V1, 라지 V2가 있고요. 그 다음 그냥 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움 정도로 하면은 가장 적당한 속도로 적당한 정확도로 번역을 하게 돼요. 물론 아래로 내려갈수록 정확도가 높지만 그만큼 속도도 느려집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모델을 처음에 다운로드를 받아줘야 됩니다. 1.42기가짜리 모델을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주고요. 네, 한 약 1분 정도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몇 분 몇 초에서부터 몇 분 몇 초까지 어떤 문장이 나오는지를 텍스트로 바꿔가지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꽤 한국어도 정확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CLI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파이썬 인터페이스로 코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위스퍼를 임포트를 해준 다음에 위스퍼를 해서 모델을 로드해줍니다. 이번에는 베이스 모델을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실행시키면 모델을 다운로드해서 모델을 로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파이썬 인터페이스로 짜게 되면은 모델을 한 번만 로드하고 여러 가지 음성 파일을 사용할 수 있겠죠. 모델의 트랜스크라이브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은 트랜스크라이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파일 이름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리절트에 넣어주고요. 리절트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약 3초 만에 번역이 됩니다. 실례지만 길 좀 물어봐도 될까요? 얘 말씀해서 해서 이렇게 트랜스크라이브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도 리절트에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세그먼츠라는 키가 있어가지고 몇 초부터 몇 초까지 그 단어를 말했는지 문장을 말했는지를 표현을 해준대요. 리절트의 세그먼츠를 이렇게 포문을 돌면서 각각 스타트랑 엔드랑 텍스트를 이렇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시간, 끝시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유튜브 영상을 트랜스크라이브 하면서 트랜슬레이트까지, 번역까지 하는 영상을 번역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건데요.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우리는 파이튜브라는 패키지를 사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 파이튜브라는 패키지 사용하면은 유튜브 영상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테핑 인터뷰 영상을 사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파이튜브에서 유튜브라는 클래스를 로드해서 유튜브 클래스 안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유튜브 영상의 주소를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720p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풋.mp4라는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콜랩에 인풋.mp4라는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영상을 좀 자르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자르고 그 다음에 오디오 파일을 추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위스퍼는 영상 자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디오 파일만 빼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자르고 그 다음에 오디오 파일만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p3 형태로 말이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ffmpeg 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ffmpeg에 이제 인풋.mp4를 넣고 영상을 자를 건데요. 이제 45초부터 1분 10초까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라서 우리는 cut.mp4라는 파일로 다시 저장을 했고요. 네 그러면 영상을 잘라서 이렇게 cut.mp4 필요로 하는 부분만 잘라냈습니다. 영상을 이거를 다시 ffmpeg을 사용해서 이제 cut.mp4를 오디오.mp3라고 해서 음원 파일만 추출하도록 할 거예요. 영상은 빼고 음원 파일만 추출을 해 볼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오디오.mp3라는 파일이 나오게 되죠. 음성 파일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오디오.mp3라는 파일을 한번 미리 미리 듣기를 해 보겠습니다. 대정부 질문이라는 게 국회의원에게 답변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잘 그 납득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런 음성 파일이고 이거를 이제 트랜스크라이브를 할 건데 아까 베이스 모델의 성능이 별로 안 좋았으니까 이번에는 미디움 모델로 이제 트랜스크라이브를 할 거예요. 자 오디오.mp3를 이제 트랜스크라이브를 할 거고 이렇게 모델 로드 한 다음에 모델.transcribe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트랜스크라이브가 굉장히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이거를 이제 트랜스크라이브 했으니까 이제 트랜슬레이트 번역을 할 건데요. 모델. 똑같이 트랜스크라이브를 써요. 위에랑 똑같이 트랜스크라이브를 하는 메소드를 쓰는데 근데 이때는 이 태스크를 트랜슬레이트라고 주면은 이제 한글을 영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를 명시를 안 하면 트랜스크라이브로만 하고요. 태스크를 명시를 트랜슬레이트라고 명시를 하게 되면은 트랜스크라이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have a nice day까지 잘 번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우리가 세그멘트로 나눠서 영상의 순서에 맞춰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구간별 결과를 이렇게 세그멘트를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0초에서 12초까지는 이 텍스트를 말했고 12초부터 22초까지는 이 텍스트를 말했고 22초부터 30초까지는 이 텍스트를 말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영상에다가 각 시간마다 쓰기만 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영상 어디다 쓸 거냐. 근데 저는 머리 위에다 쓸 겁니다. 약간 사이버펑크에 나오는 번역 기능을 구현할 거거든요. 머리 위에다 쓸 거니까 얼굴이 어디 있는지 인식을 하기 위해서 미디어 파이프 패키지를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 파이프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요. 이 미디어 파이프에서 이제 페이스 디텍션 모델을 로드해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픈CV랑 미디어 파이프를 임포트하고 모델 로드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미리 잘라놓은 FFM팩으로 잘라놓은 컷자 MP4를 로드를 해서 아웃풋자 MP4로 우리의 결과 동영상을 내보낼 건데요. 프레임 하나하나마다 얼굴 인식을 해서 처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넘버, 프레임 넘버를 이렇게 구할 건데 프레임 넘버가 지금 0부터 시작하죠. 0부터 시작해서 한 프레임이 지나갈 때마다 밑에 보시면 프레임 넘버를 일식 더해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임 넘버에서 이제 FPS를 나누게 되면은 현재의 시간이 나와요. 현재가 시간이 초로 나오게 돼요. 이거는 이제 간단한 산수니까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Face Detection 한 결과를 가지고 이 세그멘트랑 비교를 해서 현재 시간이 이 세그멘트의 시작과 끝의 사이에 있으면 여기다 텍스트, 우리가 번역한 텍스트를 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얼굴 위치를, 얼굴 위치의 X랑 Y자표를 구해서 이렇게 번역한 결과를 텍스트를 이렇게 쓰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코드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실행을 시켜주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콜랩에 아웃풋자 mp4라는 파일이 생깁니다.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이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오늘은 이제 오픈 AI에서 만든 위스퍼를 써서 요렇게 사이버펑크에 나오는 번역 기능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쉽고 재밌죠? 얼굴 영역 탐지하는 모델과 통번역하는 모델 트랜스크라이브, 트랜슬라이트하는 모델을 결합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라는 예제를 보여드렸고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고 신기한 프로젝트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